안녕하세요 크로플의 주은입니다 오늘 부를 크로플은요 사람을 보며 새싹을 볼 땐입니다 이 찬양 저희 세대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딱 필요한 찬양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마라탕, 엽떡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아시죠?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이라는 해답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제일 많이 까먹는 이 사실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크로플 들려드릴게요 사랑을 보며 새싹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라 존재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라 존재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존재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공남풍아 부르라 소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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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